도깨비가 있는 책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뛰어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제자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비 자신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과거를 보았으니 벌써 30년째였습니다. 한양에 갔다가 낙방에 센 잔을 마신 선비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걸까 실력이 없는 걸까 운이 없는 걸까 방 안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바람이나 쐬려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세이니 이제는 과거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선비는 과거 준비를 하느라 보낸 세월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는 거야 또 떨어지면 미련 없이 포기하자 선비는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거닐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선비는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선비는 앞만 보고 가다가 무엇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인가 했더니 괴짝이 땅에 묻혀 그 모서리가 뾰족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왠 괴짝이지? 선비는 괴짝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그 속엔 두툼한 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순간 예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다음 장을 읽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또 예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군.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거지? 책 속에 도깨비라도 숨어있나?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어김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오줌이나 누고 나와야겠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털 북숭이인데다 얼굴이 불그레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네 이놈들 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느냐? 물러가지 않으면 광가에 신고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선비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절 받으십시오 하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어한이 벙벙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인으로 거느린 적도 없는데 무슨 주인이냐? 선비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대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숨어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책장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선비님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 밖으로 나왔지요. 그렇다면 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너희가 대답한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책을 가진 분이 저희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너만 남고 나머지 도깨비들은 그만 물러나거라. 도깨비들은 선비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선비가 명령한 도깨비만 남고 나머지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도깨비들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통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까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계속 떨어지고 말았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오너라. 그러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깨비는 선비에게 대답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돈을 받고 주인님 대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켰더군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군. 선비는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버려둬선 안 되겠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라. 네. 도깨비는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 관리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서도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일렀습니다. 수고했다.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예. 도깨비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신비한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도깨비들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만일 이 책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악의 소굴로 변해버리겠지. 선비는 책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선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었어요. 선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채점을 잘못하여 이제야 1등으로 뽑았지요. 관리들은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도깨비에게 매를 맞은 건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 뒤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심술쟁이 형과 아우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형과 동생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심술이 많고 욕심쟁이인데 비해 동생은 착하고 욕심이 없었어요. 형은 밥을 얻으면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얻어온 밥도 빼앗아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 치웠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부르면 기분이 좋은지 빙글에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밥을 얻어오다가 길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동생은 금덩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이 들고 온 금덩어리를 보았어요. 야, 너 그 돌덩어리 어디서 났니? 형은 금덩어리인 줄 알면서도 돌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길에서 주웠어. 누가 잃어버렸나 봐. 그런데 형, 이건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야. 주인을 찾아줘야 해. 너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도 구분 못하니?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야. 내가 버려야지. 형은 동생에게서 금덩어리를 배아 샀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형의 말대로 돌덩어리인가 보다. 동생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금덩어리를 내다 버리는 척 하다가 집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금덩어리가 굴러들어오다니 정말 재수가 좋은걸.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하지만 내가 거짓 노릇을 그만두고 잘 살게 되면 동생이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속였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형은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금덩어리를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장님이 된 동생은 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길을 더듬더듬 헤맸 끝에 허름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집인가 봐 이 집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동생은 집안으로 들어가 방에 벌렁 누웠습니다. 온종일 헤매 다니느라 고단했는지 곧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동생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이구나. 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어서 숨어야겠다. 동생은 허둥지둥 일어나 벽을 더듬었습니다. 벽장 손잡이가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얼른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에 앉아있자니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들이 모였으니 바깥세상 얘기나 할까? 동생은 간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맙소사 이 집이 도깨비들의 소굴이었구나. 동생은 가슴을 졸이며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렇게 못된 사람은 처음 봤어.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도망쳐버리더라고. 정말 지독하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었으니 그 동생은 얼마나 괴롭고 불편할까? 동생이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 장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편하게 사니 말이야. 이 집 뒷마당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세 개만 따서 먹으면 눈이 환하게 밝아지지. 사람들이 곰보다 미련한 걸 이제 알았어? 고개넘어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더라고. 그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텐데 말이야. 아랫마을에도 미련한 사람이 또 있어. 김부자 말이야. 외동딸이 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딸이 왜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나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 집 지붕 밑에 큰 지네가 뿜어내는 독 때문에 딸이 병에 걸린 거야. 지네를 잡아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이면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 헛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원. 그뿐만이 아니야. 그 집 장독대 밑에는 금 항아리가 묻혀 있어. 그것만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집 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평생 허드렛는 일이나 하며 살고 있으니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지. 도깨비들은 방 안에 빙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동생은 벽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 뒤에 있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서 있었어요. 동생은 나뭇가지를 더듬어 복숭아를 땄습니다. 도깨비가 말한 대로 복숭아 세 개를 먹으니 눈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고개 너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루티나무를 찾으니 마을 한가운데 있었어요. 동생은 어느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요? 한군데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루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루티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루티나무 밑을 파괴했지요. 그러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마을을 떠나 아랫마을의 김보좌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김보좌를 불러 말했어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김보좌는 쫓아버리려다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보좌는 하인들에게 쇠집게를 구해달라고 하고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 끓이라고 했습니다. 하인한 사람이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동생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밑에 큰 지네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정말 도깨비들의 말이 맞았어. 그렇게 동생은 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는가.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우리와 같이 살게나. 김보좌는 동생을 사위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동생도 좋다고 해서 그날로 장가를 들어 김보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심술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서부터 아기에 이르기까지 화 한 번 낼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어요. 싸움은커녕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한 소문은 도깨비 마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술 그진 도깨비들은 사람이 싸움을 안 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일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낯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낯도깨비는 도깨비들 가운데서 가장 화를 잘 내는 포악한 도깨비였습니다. 낯도깨비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내가 그 동네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지 낯도깨비밖에 없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깨비는 우리는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낯도깨비는 낮에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잖아 도깨비들은 낯도깨비를 싸움 없는 동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낯도깨비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동네가 몹시 조용했습니다. 개 한 마리 짖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개들도 저희끼리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낯도깨비는 혀를 끌끌 찾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워서야 어디 사람 사는 마을인가 지지고 묶고 싸워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낯도깨비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싸움 붙일 만한 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봐도 그럴만한 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무턱대고 싸움을 붙이자. 이렇게 생각한 낯도깨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밭에서 쉬고 있었어요. 낯도깨비는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들의 논에는 낯도깨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 와 있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키가 큰 농부가 뚱뚱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때 우리 집에 오게 함께 바둑이나 한판 두세 이때 낯도깨비가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왜 때리나 내가 자네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가 매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낯도깨비는 다시 한번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렸어요. 그러자 조금 반응이 왔습니다. 이 사람아 왜 그래 키 큰 농부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낯도깨비는 희죽희죽 웃으며 키 큰 농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석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못 참겠다는 듯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키 큰 농부가 발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어쨌기에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뭐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낯도깨비가 뚱뚱한 농부의 배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뚱뚱한 농부가 키 큰 농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날 쳤어? 낯도깨비는 키 큰 농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농부의 엉덩이를 쳤어요. 그러자 농부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싸움을 말리려고 두 농부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만 싸우게. 낯도깨비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렸지요. 낯도깨비의 매사온 주먹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렸어요. 그렇게 되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싸움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떠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낯도깨비가 거들지 않아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군. 심슬구진 낯도깨비는 피식 웃으며 동네를 벗어났답니다. 소금이 나오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라비는 아이가 여덟이나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호라비는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나 일 구워보려고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호라비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어느 외딴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호라비가 자기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호라비를 집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주인은 젊은 여자였어요. 호라비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라비가 아침상을 물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심부름 좀 해주실래요? 오늘 고개 너머에 장이 서는데 돼지고기 좀 사다 주세요. 호라비는 여인에게 돈 단량을 받아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인이 다시 호라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심부름을 하나 더 해주세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도깨비 집이 나올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팔아주세요. 그곳에 가서 돼지고기 사세요. 시금털털한 게 마주 맛있어요. 라고 외치면 도깨비라는 놈이 대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 돼지고기 값이 얼마요? 하고 모를 텐데 돈은 필요 없고 맷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도깨비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자꾸 조르면 맷돌을 내어줄 거예요. 맷돌을 받아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호라비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도깨비 집 앞에 서서 돼지고기 사세요. 시금털털한 게 아주 맛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금털털한 게 아주 맛있다고? 그럼 어디 구경 좀 해볼까? 도깨비는 호라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도깨비 집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라비가 돼지고기를 보여주자 대장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얼마요? 호라비가 대답했어요.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맷돌을... 호라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장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맷돌은 안 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맷돌이 갖고 싶어요. 호라비는 대장 도깨비에게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대장 도깨비는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져가거라. 대장 도깨비는 호라비에게 맷돌을 주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보자기에 싸들고 여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맷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맷돌은 보통 맷돌이 아니랍니다. 맷돌을 돌리며 돈 나와라 하고 말하면 돈이 나오고 집 나와라 하고 말하면 집이 나올 거예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다 나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맷돌을 써야지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호라비에게 맷돌을 주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들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로 방 안에 기운 없이 누워있었지요? 호라비는 보자기에 싼 맷돌을 풀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배고팠지? 아버지가 쌀밥과 고깃국을 줄게. 호라비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맷돌을 돌렸습니다. 밥 나와라. 그러자 정말 밥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깃국 나와라. 호라비는 맷돌을 돌리며 또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고깃국이 나왔습니다. 맷돌 덕분에 온 식구가 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호라비는 맷돌을 돌려 집도 얻고 땅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호라비에게는 욕심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은 호라비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며 어떻게 된 일이니? 형이 케어 물었습니다. 정직한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신기한 맷돌을 나한테 빌려다오 내일 우리 논에 모를 심거든 일꾼들에게 따뜻한 국을 먹여야겠다. 착한 동생은 형에게 맷돌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튿날 형은 맷돌을 들고 논으로 갔어요. 논에서는 일꾼들이 구슬 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형은 맷돌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국 나와라 그러자 뜨거운 국이 나왔습니다. 신바람이 난 형은 맷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렸어요. 그 바람에 국이 계속 쏟아져 나와 논에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펄펄 끓는 국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형은 서둘러 동생을 불렀습니다. 형님도 참 욕심을 부려 국을 잡고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동생은 급히 맷돌을 멈추게 해서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사는 소금장수가 찾아왔어요. 죄송한 부탁 좀 해야겠습니다. 저한테 맷돌을 빌려 주십시오. 소금장수는 소금이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내를 잃고 혼자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며칠째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라비는 딱 한 사정을 듣고 소금장수에게 맷돌을 빌려 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소금이 필요한 만큼 나왔을 때 반드시 맷돌을 멈춰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금장수는 맷돌을 배 안으로 가져가서 돌렸습니다. 소금 나와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처럼 하얀 소금이 맷돌에서 쏟아졌습니다. 소금장수는 신이 나서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자 배 안은 금방 소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소금장수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법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나중에는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맷돌이 지금도 바닷속에서 소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의 아내와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에서였지요. 고향을 떠나올 때 선비는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의 격려를 받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선비는 날마다 꼼짝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심지어는 뒷간에 가서도 공부만 생각했지요. 그래서 선비는 과거 시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생각과 달리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굳게 맹세했어요. 다음번에는 꼭 장원급제를 해서 부모님과 형제를 기쁘게 해주겠어. 선비는 이렇게 결심하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잠은 아주 조금만 자고 외출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선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원급제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얼마 후 선비는 고향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소식을 보냈어요. 돈이 있어야 책도 사고 끼니도 떼울 수 있었지요. 선비가 가지고 있던 돈은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고향집에서는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영문인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소식을 보낸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부탁한 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목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렸지요. 내 편지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건가? 아니면 고향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잠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구나. 선비는 이런저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도 군기를 밥 먹듯 하면서 공부에 열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고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선비는 가뭄으로 쩍쩍 마른 땅에 담비가 내리는 듯한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껏 부푼 마음으로 선비는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를 뜯은 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야 돈은? 선비의 얼굴 가득 실망의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고향집에서 보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쁜 소식을 적어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과거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선비의 학비를 대다 보니 농과 밭을 다 팔아버려 이제는 집안 식구들도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진 바람에 지방까지 망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얼마쯤 오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 가야겠다. 선비는 연못가에 털썩 조져 앉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쉬며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문득 선비의 마음에 어리석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방까지 망하게 만든 내가 무슨 낯으로 부모님과 형제를 대하겠는가. 차라리 이 연못에 풍덩 빠져 죽는 편이 낫겠어. 크게 낙담한 나머지 선비는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몹시 슬퍼할 부모님과 형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요. 사내 대장보로 세상에 태어나 부지런히 학문을 닫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쳐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더 살고 싶지 않구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자 선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이 몹시 한심스러웠지요. 과거 공부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또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못을 바라보니 몹시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떠올랐지만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사내 대장부의 큰 뜻을 펼치리라. 마음을 다잡은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쥔 채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연못은 자신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 부류한 자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선비는 신발을 벗어서 연못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선비의 신발은 다 헐어빠져서 너덜 거렸어요. 선비는 눈을 꼭 감고 연못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난데없는 천둥소리에 선비는 까물어치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을 듯이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선비는 또 한 번 까물어치게 놀랐어요. 글쎄 연못한 가운데로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웬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선비는 넋을 잃고 말았어요. 아가씨는 몹시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벌써 저승에 온 건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선비에게 아가씨가 손짓을 했습니다. 아가씨의 낭낭한 목소리가 선비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선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재촉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라니까요? 선비는 그 아가씨를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도깨비면 어떻고 귀심인면 어떠냐 나는 연못에 빠져 죽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죽어나 저리 죽어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선비는 연못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어엿분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선비는 어렵지 않게 아가씨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질어질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발밑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꼭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앞이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선비가 서 있는 곳은 놀랍게도 의리의리한 귀화집 앞이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만났던 어여쁜 아가씨가 서 있었지요. 몹시 놀란 나머지 선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끈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선비는 여전히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연못 아래 이렇게 의리의리한 귀화집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지요. 아가씨는 선비를 낯선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선비는 주춤주춤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 방은 온갖 값진 가구들로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을 휘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곳이로구나. 그렇지만 선비는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멀뚱멀뚱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가씨가 선비에게 물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선비 같은데 무슨 괴로운 사정이 있기에 연못에 연못에 빠져 죽으려고 하셨나요? 다정함이 배어있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선비는 부끄러움도 잊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나는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하찮은 사람입니다. 선비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아가씨에게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지요. 선비의 이야기를 다소곳이 다 듣고 난 아가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을 먹으면 되나요? 과거 시험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선비는 세그머니 고개를 들어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은 따스하면서 강한 느낌을 주었어요. 선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각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힘내세요. 선비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낚이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아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푹 쉬세요. 이곳은 저승이 아니랍니다. 저승이 아니라고요? 뜻밖의 말에 선비의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아가씨는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마련했어요. 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상을 차려서 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몸둘바를 몰랐어요. 태어나서 진수성찬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가씨는 또 매일같이 기름진 안주에 술상을 보아놓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하고 계실까?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소식 한자 전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런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선비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여 내년에는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세요. 아가씨의 마음 샘 스미에 선비는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꼭 약속만 해주세요. 아가씨의 말에 선비는 두 손을 황급히 저었습니다. 네 어찌 은혜를 베푼 그대를 버리겠소. 걱정 마시오. 그럼 약속한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소. 그날부터 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노는 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도 줄이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지요. 선비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이듬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 했습니다. 내가 장원 급제를 했다오? 선비는 물론 아가씨도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부모님과 형제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선비는 선비는 망설이며 확실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될 수가 있어서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름 뒤 이 시간까지 틀림없이 돌아오겠소. 선비는 자신있게 약속했습니다. 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시면 큰 화를 입게 될 겁니다. 어서 고향집으로 떠나세요. 선비는 아가씨에게 인사를 한 뒤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가씨가 말한 대로 선비네 집안은 살림이 넉넉해져서 잘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물어보았지요.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너 때문에 논밭을 다 팔고 꼼짝없이 굶어죽게 되었을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뒤주에는 쌀이 가득 차 있고 헛간에는 뗄나무가 높이 쌓여있지 뭐냐. 게다가 문가방에는 보물이 가득 담겨있었지. 저도 어떤 고마운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열중하여 장원급제를 했지요. 장원급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선비의 아버지가 선비를 덥서 껴안 났습니다. 장하다. 이제야 소원을 이루었구나. 모두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도우신 게지. 선비의 장원급제 소식에 부모님과 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선비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선비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먼 마을에서 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비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선비가 아가씨에게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아쉽지만 부모님과 형제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약속한 일이 있어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선비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 집 걱정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부모님과 형제의 따스한 배웅을 받으며 선비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다시 아가씨를 만날 생각을 나니 선비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높은 고갯마루에 다다른 선비는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잠들어 있던 선비는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선비를 깨운 사람은 바로 아버지 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당부할 말이 있어 뒤따라 왔다. 당부할 말씀이요? 네가 지금 가려는 곳이 저산 너머에 있는 커다란 연못이 아니더냐. 아버지께서 그곳을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이를 드러내 보이며 씩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비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지금부터 이 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나 또한 죽게 된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네가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그 아가씨가 너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때 너는 웃으며 반기는 그 아가씨의 얼굴에다 퇴퇴퇴하고 침을 세 번 뱉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못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어요. 마침내 연못가에 이르자 연못물이 갈라지고 넓은 길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나타났지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저야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도중 무슨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이상한 일? 네. 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만났소. 아버지께서는 분명 제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으라고 시켰지요? 그걸 어떻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아가씨는 선비에게 다그치듯 따져 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어요? 선비는 땅이 꺼져라 숨을 쉬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 해도 내가 어찌 당신의 고운 얼굴에 침을 뱉겠소? 더구나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선비는 말을 급하게 쏟아내는 바람에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요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가 잘 살게 된 것도 다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절대 당신에게 나는 해를 끼칠 수는 없소. 그런데 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펄쩍 펄쩍 뛰었습니다. 좀 전에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러더니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 것이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하지만 아가씨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랍니다. 이제야 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 당신이 오다가 만난 그 사람은 진짜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방금 당신이 만난 사람은 구렁이입니다. 세상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구렁이가 근데 왜 내게 나타난 것이오? 구렁이는 아버지로 둔갑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실은 저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연못에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천년 동안 살아온 진해입니다. 그럴 수가 천년 묵은 진해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처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려 그럼 어서 이곳을 떠나 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구렁이의 회방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제가 구렁이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구렁이가 회방을 놓는다고? 제가 싸우는 동안 방 안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온다거나 문 틈으로라도 바깥을 내다보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알았어. 몸 조심하시오.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던 선비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가씨가 오지 않자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슬금슬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선비의 눈에 아가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가씨는 진의 발을 몸속에 숨기고 있었거든요. 선비가 문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아가씨는 발을 거의 다 감추고 맨 위에 왼쪽 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밖을 내다보시다니 아가씨가 왼쪽 겨드랑이에 매달린 진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진의 발 하나를 감추지 못했고 감추지 못한 이 진의 발 때문에 당신에게 버림받게 되었군요. 내게 버림을 받게 되다니. 겨드랑이에 진의 발을 달고 있는 징그러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선비는 침착하고도 다정하게 아가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만 진정해요. 나는 당신 겨드랑이에 달린 진의 발이 조금도 징그럽지 않소.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아가씨는 선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선비와 아가씨는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도 아가씨를 몹시 반겼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가씨가 다소 고타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의 부모님은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랐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정말 우리 며느리란 말이냐.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부모님은 아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선비네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한때는 가난에 쪼들리며 셋으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던 집이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도깨비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귀신을 말하지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도깨비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도깨비 말을 따라하는 도깨비 마음 약한 도깨비 변덕이 변덕이 심한 도깨비 등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귀신인데 정도 많고 착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착한 귀신이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조상들의 바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